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시세를 크게 낸 뒤에 사실 최근에는 조금 소외된 면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 연초 들어서 어쨌든 2차전지 쪽으로, 2차전지나 로봇 쪽으로 시장의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지난해 시장을 이끌었던 방산업종들이 약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지난해 어쨌든 여러 국제정세들로 인해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 흔히 말하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들, 기술력도 좋고 그렇지만 다른 미국이나 이런 대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특히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나이라를 침공하고 나서 어쨌든 위기감을 느낀 이후로 빠른 일정으로 빠른 생산이 돼서 인도일층까지 빠른 방산 쪽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을 많이 찾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매출, 수출이나 이런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비중도 기존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방산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고 계속 기대합니다. 기존에 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 종목들이 지난해부터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올라갔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초 이후로도 상당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 쪽과 관련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주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종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시는 걸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나마 가격 부담이 적은 게 현대로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 현대로템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폭 빠져서 0.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이 차트가 깨졌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다 최근에 수급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순매수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나오고 있어서 수급 측면에서 너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면 단기간 내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방산업종 중에서는 기존의 타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타픽은 현대로템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주 해외의 러브콜에 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타픽으로 현대로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혁 이사님. 어제 UAM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주목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쪽 관련돼서 이번 주에 좀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제 시간의 단일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이 6일인데 이틀 전, 4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UAM, 도심항공 교통 성장 장제력이 크다. 그래서 이쪽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대드론 체계 운영, 공공기관 협의체, 세미나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상반기에 국가 전략 기술 10개가 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4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 가지가 K-UAM,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이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 다닐까 오늘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UAM 시범사업 범위를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 계획을 밝혔고 또 이와 같은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서 상용화, 속도가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이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좀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 중으로 또 관련 사전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1, 2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일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관심 필요하겠고 정부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좀 너무 좀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O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2월에 상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 종가가 2만 1,500원이 끝났는데 그 이후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번 주에는 한 4만 원도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CNT 파우더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100% 이상이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는 LFP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격이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소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부시적을 본다고 하면 아쉽게도 2021년,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매출액도 1천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올해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씩 실적이 성장할 거다, 고성장이 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전지 소지 업종 중에서 제대로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추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신규 상자 종목이라서 오버행 이슈가 항상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전체 물량이 10% 가깝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10% 가깝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음에도 주가는 다 소화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번 달에도 약간 3%가량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긴 하지만 지난달에도 10%를 소화하고 올라갔던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더 적은 3%는 큰 시장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포트에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매수가는 3만 5천 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인 제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 한 종목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쪽 부분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원택, 비율 등 신고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살펴보니까 클래시스가 3.7%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날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돼서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곧 어닝 시즌인 거죠. 그럼 이쪽 기업들 상당히 실적 좋은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와 같은 부분이 또 어닝 시즌에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리오프닝 기대감, 또 이제 정부에서도 외국인 천만 명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제이시스 메디카를 유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의료정비기업 신호쇼사와의 협업 기대감, 작년에 또 3년 재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 나라 해외 진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4분기에 드디어 주력 제품 포텐자라고 있는데 중국 허가 계획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중국 관련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수급적으로는 올해 2023년 외국인이 287억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70억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하죠. 작년 한 해에 외국인 지분율이 15% 증가했고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봐도 외국인 지분율이 3%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2대 주주가 외국인으로 등재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적도 좋고 최근에 매출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도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 9천 원인데 9,100원 이하에서도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원, 손절가는 8,5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JCC 메디크칼까지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